3월 학평 3월 학평 점수가 결국은 첫 모의고사가 수능 시험이다. 수능 점수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공부하는 걸 독려하기 위한 그런 얘기고요. 실제로 3월 학평 점수랑 수능 점수는 완전 상관이 없어요. 그럼 별로 중요하지 않느냐? 아니죠. 3월 학평은요. 내가 봤을 때는 3월 학평이라는 건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하다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가 중요하냐는 거지? 첫 번째 점수가 중요하냐? 라고 했을 때 3월 학평에서 48점 맞았다. 아니면 38점 맞았다. 이런 점수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점수는 오히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자, 이 3월 학평. 이것 때문에 영상을 찍는 거야. 자, 3월에 보는 3월 학평이라는 게 있을 때 이거를 시험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중요한 시험이고요. 다음 또 하나는 3월 학평을 보면 점수 말고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보고 났으니까. 여기다 써볼까요? 자, 시험이 끝나면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 결과가 또한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 얘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3월 학평 보잖아요. 그러면 많은 수험생들이 그냥 봐요. 그냥 본다는 게 뭐냐면 평상시에 공부했던 그냥 그걸 공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3월, 1일, 3월, 2일, 3월, 3일 돼도 준비를 따로 하지 않는단 말이야. 왜? 그 양이 많은 걸 언제 다 준비해요? 그쵸? 그냥 한번 봐보는 거야. 그렇게 보시면 얻을 게 없어요. 알겠나요? 자, 이 3월 학평. 모든 몰고사는 준비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가 중요하다는 건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틀었냐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열심히 우리 12월 말부터 또는 1월 초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 근데 그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들이 점수로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틀리는 문제가 있고 맞추는 문제가 있을 건데 내가 무엇을 틀리고 있는가? 아, 내가 어떤 걸? 나는 분명히 개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왜 못 풀었을까? 오케이? 이 문항 분석에 대한 결과적인 반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여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일단 뭐 3월 학평에 대한 목표 점수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지만 역시 그런 건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야, 나는 다 맞으면 좋겠어. 나는 40은 넘어야 되겠네. 45은 됐으면 좋겠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쵸? 그러지 마시고 자, 공부를 많이 한 우리 N수생이라든가 최상위 애들은 그냥 잘 보면 좋겠지만 일반적인 화학원을 선택한 친구라면 일단 첫 번째, 목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알겠죠? 3월 학평에 대한 목표가 있으면 목표가 점수는 안 되겠고요. 목표를 구체화시켜라. 자, 이게 선생님이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자, 목표를 구체화시키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으나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자, 모든 모의고사가 그렇지만 화학원도 과탐 네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쵸? 네. 그런데 자, 화학이라는 과목은 친절하게 이게 친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4페이지에 킬러 문제를 모아놓습니다. 보통 3문항 정도를 여기다 모아놓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지금 첫 번째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이 킬러 문항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한다거나 너무 집착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아, 나는 어디까지 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3페이지까지 보통 16번 정도까지 뜨게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는 무조건 다 맞는다. 그쵸? 3페이지까지 다 맞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돼줘야 돼요. 실제로 자, 여러분이 만약에 30분을 온전히 다 투자해가지고요. 킬러 문항이라는 4페이지는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만약 여기까지 푸는데 시간이 얼마나 나가냐. 26분 걸린 거야. 그래서 마지막 4분, 3분, 2분 동안 한번 쳐다보고 끝났어요. 그런데 26분 동안 풀었는데 여기는 못 봤단 말이야. 아예 문제 자체를 못 봤어. 그런데 다 맞았어요. 그 친구의 시험을 매우 잘 본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너무 느린 거 아닌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시간은요.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공부를 꾸준히 할 거기 때문에 시간은 점점점점 빨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오히려 나는 여기까지 다 끝났어요. 다 풀었다. 그런데 결국은 다 틀리고 여기도 실수 엄청 나오고 여기도 틀리고 있어요. 그럼 점수는 점수뿐만 아니라 방향을 잡기가 어려워져요. 앞으로의 공부, 학습 방향이라는 게 더 중요한데. 그죠? 자 첫 번째 이런 목표 여기는 주로 뭐예요? 아 여길 다 맞는다는 거 딱 그거거든 산화환원 여기 들어가는 게 산화환원 한문항 양적계산 한문항 중화반응 한문항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세 문제를 제외하고는 아 다 맞추고 싶다. 오케이? 이런 목표를 갖는 게 좋겠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 전반적인 물론 공부도 돼야 되고 문항이 어떤 게 나오나 예측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좀 더 강조하는 건데요. 3월 학평을 위해서 선생님이 아까 옆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뭘 준비해 주시면 보나요? 라는 거잖아. 그럼 누가 전범위를 준비하라 그랬어?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라. 자 선생님이 뭐라는 건 이건데 이번 목표는 3월 학평의 목표는 나는 무조건 리비 분석을 무조건 맞추고 싶다. 난 반드시 리비를 맞출 것이다. 그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월 학평 후기 일주일 전에 아니면 열흘 전이라도 또는 뭐 3일 전이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리비 분석 여기서 선생님 리비 분석이 뭐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탄화수소 연소에서 실험수시 맞추는 거잖아. 그치? 이건 거의 100% 축제잖아요. 그래서 이 리비 분석에 대해서 갖고 있는 문제를 다시 한 번 5문제든 10문제든 20문제든 일명 세임표현상으로 충실하게 조지고 들어가주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시험 딱 갔을 때 3월 달에 리비 분석을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은 되게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분명히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 어떤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는 집중력이 좋아지거든요. 학생들은. 그러니까 3월 학평이 코앞에 있으니 나는 리비 분석을 반드시 맞추고 싶다. 라는 전제로 깔고 리비 분석에 대해서 10문항 20문항을 풀고 시험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여러분 그럼 뭐가 있겠니? 4월 달에 또 학평이 있잖아요. 그럼 4월 학평 보일 때는 뭘 준비하면 될까? 아 이번에는 4월 학평의 목표는 뭐예요? 탄화수소 무조건 다 맞기. 무조건 다 맞기가 아니라 뭐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그렇죠? 탄화수소 반드시 맞추기. 그래서 탄화수소에 대한 구조적인 정리 한번 쫙 해주고 다음에 또한 그것만큼 안 되죠? 탄화수소 기출 정답률 높은 것보다 다른 것까지 한번 쫙 풀어보고 풀어보는 거야.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집중해서 리뷰분서를 공부했던 것이 여기서도 결과로 나오게 돼요. 알겠나요? 5월 달에는 모의고사 없잖아요. 자 6월 달 평가안을 본단 말이야. 6월 평가안을 볼 때는 아 이번엔 아 중화반응을 반드시 맞추겠다. 이런 마인드로 들어가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지나면 산화원은 다 맞기. 산화원은 내가 한 30문제 풀고 들어간다. 그 다음엔 9월쯤 되면 양적계산을 반드시 원하는 한 번 맞춰보자. 여러분 화학원에는 5개의 메이저 문항이 있죠. 오케이? 뭐야? 양적계산 산화원원 중화 리비 그 다음엔 타나수라는 게 있어요. 그 5개를 정복을 하게 돼야 되는데 그걸 한 번에 여기 다 해치우려고 그러면 그건 욕심이지. 근데 우리한테는 단계별로 모의고사가 있다니까. 그럼 그 모의고사에 충분히 활용한다는 건 이런 식으로 접근해주면 훨씬 더 공부의 방향성이 쓰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 또 하나 이리로 와봐요. 자 사문학평을 위해서 이제 과정은 아 전범위에 대한 부담을 버리시고 쪼개서 들어가는 겁니다. 뭐 이런 것도 자기 개인적으로 잡는 거야. 나는 리비뿐만 아니라 공부 좀 했기 때문에 어 2단원 무조건 다 맡기. 아 좀 더 넓혀서 2, 3단원 무조건 다 맡기. 그게 가능한 친구들은 나중에 아 3페이지까지 다 맡기. 이런 식으로 여기니? 킬러를 여기서 연연해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기는 3월은 정말 학습에 대한 기본 개념 문항이라는 게 있고 약간 난이도 있는 게 있고 최상급 난이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겨울방학부터 공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킬러 문제를 능수능한 게 풀기는 쉽지 않지. 그렇지 않다면 그럼 개념 문제 단순 개념 문제는 수월하게 풀어줘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그렇지 못하다면 그쵸? 이 뒷부분에 킬러를 들어갈 때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야 돼요. 나는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약한가 그래서 결과가 나왔을 때 아 내가 나는 여기가 쉽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특정 단원 예를 들면 스펙트럼 보호의 수원자 스펙트럼 아는 사람 그쵸? 자 나는 스펙트럼 무조건 다 맞힐 수 있다 손 들어봐 어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까보니간 틀린 거야. 그래서 사실은 문제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 사실은. 아 그러면 아 내가 스펙트럼을 더 해야 되는구나. 근데 스펙트럼이라는 것이 1년 내내 공부하는 챕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 결과적인 반성을 하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자기 학습 방향을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어 선생님이 자 여기 봐봐요. 자 사문학평 대비 출제 주제별 체크리스트라는 걸 만들어놨죠. 이거를 첨부를 올려줄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뽑아보시고 오케이? 이걸 좀 활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데도 약간은 나름 조금이라도 재미 같은 건 좀 있어야 되고 앞이 보여야 되거든요. 자 보자. 일단은 보시면 자 화학의 언어에서 다섯 문항이 주제가 되겠죠. 어 다섯 문항은 물질의 분류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 딱딱 지나가줘야 돼. 원소 화학물 분자 비분자 서비스 문항이죠. 무조건 나옵니다. 다음 몰 계산 문제입니다. 아 이거는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양론 문제잖아. 단순 양론 반응은 없습니다. 그 다음 실험식과 분자식 나옵니다. 그 다음 리비 분석 따로 나옵니다. 그리고 양적 계산 나옵니다. 그쵸? 이 단원에 대해서 자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야. 나는 여기는 에이 여긴 끝났어. 됐죠? 여기 끝났어. 실험식과 분자식 나 아는 것 같아. 어 이런 식으로 리비 분석은 조금 나는 부담스러워 아직은. 양적 계산은 전혀. 이럴 수 있잖아요. 어 그리고 나서 3월 학평 대비 선생님의 모의고사가 있어요. 오케이? 오픈됐으니까 채점 서비스 분석서를 다 가능합니다. 자 3월 학평 대비 딱 봐요. 선생님 거야 이거는. 이거를 보면 자 여기서 틀린 주제를 가지고 찾아내는 거야. 아 나는 이건 맞췄는데 야 이걸 내가 틀려버렸네. 이럴 수 있거든요. 이건 당연히 틀렸고 자 아니면 이건 오히려 맞췄는데 어 이거는 역시 틀렸고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아 내가 이쪽이 미진했구나. 야 이게 이럴 수 있게 나올 수 있구나. 이 틀렸던 문제 실험식과 분자식이 뭔지 아는 것만으로는 풀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체크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아 다시 3월 학평 끝나잖아요. 그럼 3월 학평 점수 여러분은 점수가 중요하죠? 선생님은 점수가 별로 관심 없어요. 나는 여러분의 시험지가 관심이 있어요. 똑같은 42점이 아니야. 42점이면 3, 3, 2 틀린 건데 뭘 틀려야 나는 궁금하거든 사실은요. 알겠니? 3월 학평 점수 딱 시험지 놓고 아 맞췄다. 어 다행히 맞췄다. 리비는 역시 틀렸다. 틀렸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야 3월 학평 끝나고 내 학습의 방향이 쓰게 되는 거야. 여기를 추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쵸? 자 여기 1단원이랑 본다면 2단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다 선생님이 첨부를 얹어놨거든. 한 페이지로 자 원자 구성자 양성자 중성자 전자 자 어느 게 XY 중에 어느 게 양성자일까 이런 거 나오거든요. 쉬운 문제겠죠? 동위원소 매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나옵니다. 수소원자 스페셜가 무조건 나오고요. 전자배치 수업식이나 외우라는 거 있었죠?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주기적 성질이라고 써있지만 사실 여기가 많은 친구들이 약해요.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유효액전화 첫째 이온화 에너지 둘째 이온화 에너지 전기음성도 그 다음에 실제로 문화하고 만나면 전자배치랑 주기적 성질이 통합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트에 대해서 나는 아 스스로 한 번 판단해보는 거죠. 약간 너무 겸손할 필요도 없겠지만 너무 자신감 있으면 또 안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 한 번 판단해보는 거고 자 이게 애매하는 경우에는 3번 학평 대비 선생님 거를 풀어서 대비할 수 이걸 정가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월 끝나면 역시 다시 한 번 표시해보는 거야. 맞았다 틀렸다. 알겠어요? 4단원도 맞지 3단원도 마찬가지겠고요. 자 결합에 대해서 나는 분자 모양은 무조건 다 맞출 수 있다. 이런 자신감 여기는 끝났어. 나는 완전해. 여기는 끝났어. 이거는 뭐 할 게 없어. 동소치 난 다 맞출 수 있어. 탄화수는 조금 애매해.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알겠나요? 그런데 난 이런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시험 봤더니 에라 여기를 틀려버렸네? 야 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야 이거 한 문제가 난 실수였어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잘 들어보면 실수라는 것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럼 조금이라도 열 문제라도 한 번 다시 풀자.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4단원이 물론 어려운데 4단원은 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산화와는 중화 반응은 물론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데가 있단 말이야. 여기는 무조건이다. 여기는 다 맞춘다. 여긴 다 풀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여기는 아 아직은 미진하지만 점점 해 나갈 거야. 이렇게 돼야지. 알겠어? 그래서 자 20문항이 다 이렇게 보여요. 사실은 뭐가 나오는지가 그래가지고 한 번 자기의 현재 상태를 점검해 보고 근데 그건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선생님 걸 먼저 한 번 또 풀어보면서 비교해 보고 그 다음에 3회라판 끝나면 결과 가지고 또 한 번 데이터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난 때려주자고도 무게껏 다 맞출 수 있어 라는 자신 있는 단어는 늘려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냐면 거꾸로 공부해요. 제일 어려운 단어는 가장 먼저 신경 쓰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사람 본능상 그죠? 어 점수가 32점 나오고 35점 나오는데 산하 양적 계산 문제에 집중할 필요까지는 없거든 아직은 그건 나중에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양적 계산을 다 맞풀어서 고득점이 되려면 기본적인 베이스가 탄탄해한다는 얘기입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겠지? 어 절대로 사물합평을 그냥 보지 마라. 하나라도 준비하고 봐라. 그게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수능이기 때문입니다. 사물합평은 그 중요한 과정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 사물합평이 끝난 다음에는 내가 공부해야 되는 방향성을 다시 한 번 잡아줘야 되잖아. 아 키치유 문제를 다시 한 번 풀어줘야 되겠다. 근데 전범위에 답을 필요는 없잖아. 또 우선순위가 결정이 될 거고요. 여러분이 틀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잡아줘야지. 알겠나요? 선생님이 양질에 문제를 넣어놔서 사물합평 대기 모의고사를 실시했잖아. 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시험 봐 보시고 한 번 점수 보시고 알겠죠? 사물합평에서 열심히 노력한 다음에 시험 보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